첫째 브리핑, 미운털 하나 더입니다.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는데요.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, 우선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죠. 이를 피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카드는 타이스트 트랙입니다.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의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규정하는 건데요. 그러기 위해선 법사위원 5분의 3, 즉 18명 가운데 1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,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은 10명이라 딱 1명이 모자랍니다.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선 2분의 입장이 중요해졌죠.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저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딱 제가 한석입니다. 고민이 시작됐습니다. 아, 그래요? 캐스팅 보세요? 그렇습니다. 패스트 트랙.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취임 직후 찾아가 인사를 할 만큼 소수 정당에 대한 호의를 표했죠. 다만 조 의원은 민주당에게 자신은 이런 존재라고 합니다. 민주당의 미운털이 콕콕 박혀있는 저 같은 사람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왜 민주당에서 미운털이 바뀌었죠? 아, 뭐 검수완박도 반대하고 이래저래 많이... 검수완박이란 단어를 쓰니까 미운털이 바뀌셨던 모양이다. 이러다 미운털 하나 더 바뀌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만 조 의원,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의 정치쇼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러자 민주당의 공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. 뭐 그분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.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요.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머슴입니다. 주인이 하라는 대로 머슴은 해야 됩니다.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책임은 아마 본인이 혼자 지시기는 어렵다고 보고요.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헌법기관이죠.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지키면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 지면 된다는 게 민주당의 미운털 바뀌었다는 조 의원의 입장으로 보이네요. 국회의원은 한 명이 독립된 헌법기관이죠.